수록관과 동물원에서 사랑을 빛차지 받고 있는 그런 동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여운 외모와 달리 굉장히 사나운 존재비가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곳에 낯선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혹은 저희가 스트레스를 가했을 경우 굉장히 본격적으로 돌려간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존재비와 다른 팀으로 만약 밀리게 된다면 바로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의력적인 논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나쿠아리움에는 4마리 애쓰라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제 오른발 바로 옆에 모이시니 작은 친구가 압거시고요. 나머지 3마리가 수컷수다입니다. 지금 제가 나눠주고 있는 이 물고기는 열빈호와...